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서울 뉴스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오늘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추가 인상입니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고가주택에 대해선 0.2에서 0.7%,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해선 0.1에서 1.2%의 종부세를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8억 원짜리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94만 원인 종부세는 10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채 또는 3채 이상의 합산 19억 원 상당의 집을 보유한 사람은 현재 187만 원인 종부세가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일관들에게 견지해왔던 첫째, 투기 억제, 둘째, 실수여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규제지역 내에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투기지역과 과열지군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 비율 40%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공공택지를 공급할 계획인데 오는 21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보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